지금 외교 안보적으로도 봐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망하고 영업사원 1호라고 지금 본인이 취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영업사원 1호 미국 간다고 막 쓰는데 진짜 언론들 너무 민망하지 않으세요? 야구 시구를 했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가하냐고 지랄하던 사람들이 돌짚고 엄청난 강속구를 시현했다 정말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아부를 하더니 이번에는 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굉장히 성과 챙겨러 간다는데 성과가 챙겨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IRA라든지 반대처관련법에서 한국 계속 보조금 배제하기로 발표됐잖아요 물론 가서 얼마나 항의하고 교정할지 모르듯이 그런데 바이든 입장은 절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미국에 투자를 만들고 아니 한국에 딱 투자를 해야죠? 미국에 자꾸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면 기미를 갖다 바쳐야 되고 초과 이득을 나눠줘야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보조금 받으려면? 그렇죠. 반도체, 전기차, 지금 다 보조금, 기술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을 축소를 해야 되고 아니 맨 윤석열 지가 입만 열면 자유자유자유를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한국 기업의 자유를, 한국 정부의 자유를 옥죄고 있잖아요 그 자유를 파괴하는 사기꾼들이 협박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면서요 4.19 때 4.19 기념사에서 그런 기념사를 한 거 처음 봤는데 본인 지방과 본인 용행산 지무실 맨날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사기를 치고 협박을 하면서 또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그러면서 진짜 웃긴 한데 여론조사가 조작된 다음에 결럽이 올라가버립니다. 몇 프로가? 지난주에 올라갔죠 근데 원래 가장 우호조로 나오는 리얼미터는 이번에는 오늘 1% 더 떨어졌어요 오늘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님께서는 무슨 말에 도는지 아세요? 뭐래요? 결럽한테 협박했구나 윤석열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온다니까요 그 발언이, 사유고 기념식의 발언이 그렇다 여러분 저는 오마이티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보셨겠지만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김호준 뉴스공장장님 너무 좋아하지만 그분이 가끔 좀 너무 비약이 심한 주장이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비판한 적 많아요 아니 너무 잘하시고 딴지를 보던 뉴스공장장님 지금도 겸손 힘들다 잘하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선배님은 불필요한 과도한 일종의 비약이 있는 문제제기를 해서 괜히 명성에 훼손을 낳고 그다음에 진보진영이 음모론자라는 빌미를 주냐 저는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 많아요 저는 음모론자 아니에요 시중에 이렇게 윤석열이 건지님과 천공과 김근혜 시킨다는 말 들으면 움직인다는 시중에 풍자가 도는데 그걸 소개해 주는데 상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면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오마이티비 오마이 뉴스에 체면이 있는데 근데 진짜로 이상하다니까 갤럽으로 오히려 떨어졌다니까 보통 갤럽이 제일 먼저 아니 10미터가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막 40% 돌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갤럽 조사가 튄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다음 주까지 한번 봐야겠지만 봐야 되는데 벌써 갑자기 여론조사회사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조작이다 가짜뉴스다 니들 이러니까 그러면 여론조사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겠죠 만약 정치검찰의 수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또는 유무형의 분리 그러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여론조사나 컨설팅을 끊어버려 그러면 이게 질문이 어다로 와다라는 것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박 기자님도 잘 아시죠? 그 질문에서 그 다음에 앞에 부정을 소개하냐 뒤에 부정을 소개하냐에 따라서 답이 안이 달라지잖아요 답변 순서도 그렇고 살짝 스킬을 두면 취지 올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단순무식 과격하니까 비로소 여론조사는 맞았네 과학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30% 초반이라서 그래도 30% 초반인데 20% 때만 벗어나려고 지금 김건희 갑자기 광포보다 조금 조용히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어쩌고 4.19 어쩌고 막 협박하고 갑자기 밀당을 맹비나 안 하는 4.19 혁명 기념식에서 그런 것도 막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얼미터 조사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2.6%로 집계가 됐습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0, 2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인데 1월 미터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으로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시 한미정상 이야기 가면 여러분 일단 진짜 김건희가 가서 또 막 설치고 나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경호의 대상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제상 제2부 실수를 둬서 그 업무를 경호 대상의 업무를 대통령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의 동반자와 배우자로서 사회경제 약자들 챙기는 어떤 봉사나 나눔과 배려와 연대 현장을 일부 보조하는 그리고 그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용인해지고 지지하는 이게 법과 그동안 국민적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지가 사진이 훨씬 더 많이 찍히고 오히려 포커싱이 되어 있고 대통령은 사진 밖에 밀려나 있고 행렬의 가운데서고 집무실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이 훨씬 많고 본인이 단독 행보를 하고 그리고 막 외교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말을 거침없이 하고 이건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건데 이번에 가서도 저는 블랙핑크 레디가 공연의 배우는 반드시 저는 김건희가 있다고 봅니다 절대 질 바이든이 주도하지 않았다 질 바이든하고 공조를 했거나 질 바이든도 거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도는 저는 김건희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우혹을 제기하는데요 가서 또 무슨 일인지 모른다 첫 번째 제가 지금 김건희 씨는 조용히 대통령 승인을 해놔 또 저번에 나토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가서 막 보셨죠 여러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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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반말이잖아요 나가 말이 이거잖아 나가요가 아니잖아 나가 나가 이런 거라든지 대통령이 봐봐 봐봐 사진 찍어 이런다든지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막 그다음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박명독 쓰고 있는데 옆에서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다 걸렸잖아요 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두 번째 이재명 대표님 잘 짚었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서 중국 대만 문제 언급하지 말아란 말입니다 러시아와 코로나에 평화를 호소하고 휴전을 호소하되 일방인 편을 들어서 무기 좋은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진짜 파탄 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 한 것만으로도 파탄이 났는데 지금 사실상 파탄인데 한중강경 한눈간 파탄 나게 생겼고 교포들이 오죽하면 성명을 내키죠 교포들이 성명을 낸다는 건요 원래 교포사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부로부터 더 보호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외교부로부터도 그게 눈밖에 나면 좋을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교민 안전이든 교포사에 대한 지원이든 교포사에 대한 관심이든 그렇죠 그런데 성명을 냈어요 그건 보수적인 교민사에서 보기에도 잘못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사이에 끼어가지고 느닷이 대통령이나 바뀌었을 뿐인데 굉장히 러시아 국민들이 우호적이었는데 아 니네 한국이 우크라이나 펜 들어서 우리랑 전쟁하자 그랬다며 무기 지원하고 가만 안 있겠다 그랬다며 야 우리는 한국 진짜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유협이 가중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니네 가게 안 갈 거야 니네 기업과 물건 안 살 거야 불미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전쟁하는 교전국에 러시아인들이 싸우는 그 나라에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문화상품은 케이팝을 뭐하러 들었습니까? 그러면 짜증나죠 우리도 일본 문화 한참 좋아하다가도 사람들이 일본이 망언과 망말만 하면 일본 제품 소비도 확 줄어들고 제가 어제 편의점 갔는데 포켓몬빵이 있더라고요 이제 줄 안 서요 다시 일본이 인기도 시그러든 사그러든 것도 있지만 일본이 계속 망언하고 망말하고 그러니까 인기도 시그러든 사그러든다고 편의점 있는 분이 이야기해주라고 처음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줄 서면 좋기 때문에 줄 안 선 상태에서 처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컵에 반을 채워서 갔는데 일본이 전혀 채워주지 않는 상황 오히려 더 청구서를 내밀고 있으니까 독도는 자기는 더 여기고 있고 물컵 반을 채워줬더니 반을 채우니까요 황금컵도 내놔라 이런 건데 독도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니 윤석열 네 임기안 해결해라 라고 협박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반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부 문제 완전히 사과 다시 사과 언급도 하지마 사과도 안 할 테니까 앞으로 2015년에 끝났어? 그거 네가 다시 확인해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공개도 안 하고 있어요 방사능 오염수, 일본 산후 수산물 하도 국민들이 이거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맘카페들 중위에서 2030, 2030도 난리 나니까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그런데 과학적 검증이 되면 괜찮다 과학적 검증을 누가 하냐? 일본하고 아주 친해진 미국과 IAA가 하고 있어요 IAA도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했는 건데 당연하죠 지금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하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말을 씁니다 다시 한미정도 돌아갑니다 이 점에서 잘 제시했습니다 절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일반인 편을 들어간 무기준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중국, 대만 관계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평화재단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경제현안, 정기자동차법하고 IAA법, 반도체법 반드시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최대한 따내고 와라 경제,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빠졌는데 저는 분명히 바이든이 참에 북한하고 확장 억제력, 밀서비스 해진 다음에 엄청난 무기를 팔아먹을 것 같아요 확장 억제를 위한 무기? 가서 전략자산, 예를 들면 전략자산이 두 달에 한 번 갔는데 한 달에 한 번 가겠다, 죽음의 백종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죠? 네, 다! 그거 니들이 돈 좀 내고 돈 더 내고 주한미금 부담금 더 내고 그 다음에 무기 사라 언제까지 우리한테 뭐 전활래? 그럼 또 미국의 국익을 채워주는 셈이 되겠네요 그래놓고 발표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충돌하지 않습니다를 넘어서서 한국의 국익은 미국의 국익입니다 미국의 국익은 한국의 국익입니다라거나 한국의 국익은 미국의 국익에 복무해야 됩니다라는 막말을 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그렇게 막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그런 인식 하에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올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익은 미국의 국익은 남아있을аль twent Lee Sab missing 김질 mess built 라고 생각할 수 있ilan 우리 coeiern80 그렇습니다 어렵다 국익은 sy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